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입니다. 자진신고라는게 고해성사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는데요. 고해성사에서 유래했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면 가태료를 면제하거나 또는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해주죠. 자 교재 313페이지에 보면 신고관청은 거짓신고한자 등이 위반사실을 스스로 자진신고한자에 대해서는 가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 표에 보면 1번에 국토부장관 또는 신고관청 국토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을 조사기관이라고 합니다. 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전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해줍니다. 그 두번째 박스에는 보면 조사 시작된 후 조사 시작된 후는 50% 깎아줍니다. 조사 시작되기 전에는 면제해준다. 다만 다음 요건에 해당해야 되죠.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짓신고하도록 요구한자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위반한자 이런 것들이 자진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자일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매도인 매수인이 있으면 매수인이 먼저 자진신고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매도인이 다운계약서 안 적으면 계약 안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자진신고를 하면 먼저 자진신고를 한 매수인만 면제해주고 매도인의 경우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최초로 한 자 한 명만 면제 됩니다. 그리고 위반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해야 됩니다. 자 그 자진신고 대상이 있는데 그럼 신고 대상이 아닌 게 보면 우리 프린트 47번에 보면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닌 게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해도 면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미거래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미해제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된 것처럼 신고한 경우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거래대금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 그 다음에 거래대금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 외의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30일 이내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0일 이내 해제되었는데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 빼고 나머지의 경우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됩니다. 조사 시작되기 전이면 100% 면제해 주고요 조사 시작되기 전에는 100% 면제해 주고 시작된 후에는 50% 감경해 줍니다. 313페이지 맨 밑에 가태료를 감경 면제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1번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 국세청에서 탈세했다고 통보된 경우 그 다음에 자진신고를 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3회 동그라미 하십시오 313페이지 맨 밑에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입니다. 3회 이상입니다. 완전 상습범이죠? 3회 이상 면제 감경을 받고 1년에 4번째 자진신고하면 이제 감경 면제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32회 시험에도 그래서 오피스텔도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입니다. 오피스텔도 신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사용하면 자, 그 다음에 모든 계약을 다 신고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업에서는 보니까 월세를 신고 안 하려고 30만 원 초과하면 신고해야 되니까 딱 30만 원만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30만 원만 받으면 신고할 필요 없죠. 그래서 30만 원, 월세 30만 원에 관리비 20만 원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고할 필요가 없죠. 월세가 3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초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주택임대차 신고를 안 해도 사실상 확정일자 받거나 전입신고하면 전부 다 정부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가로안에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재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 주택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앞에 했던 거 부동산 거래 신고도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제 신고는 국가 등이 할 수 있다고 했죠. 해제 신고 등의 업무는 거래 당사자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뭘 하냐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임대면적, 임대차 목적물 현황, 보정금 또는 월차임, 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갱신하는 경우만 해당되겠죠.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은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특별시, 광역시, 군, 그 다음에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 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된다. 구, 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광역시나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 있는 군지역은 보정금이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 초과하더라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광역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신고해야 되겠죠. 군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군, 가평군, 청평군 이런 거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경기도 그리고 광역시에 있는 군은 신고해야 되고요. 그 외의 지역은 군지역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거래 신고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입은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해제 신고입니다. 변경해제 되거나 변경되거나 해제 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318페이지 30일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전부 다 지금 30일이죠. 부동산거래 신고도 30일, 해제 신고도 30일, 주택임대차 신고도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해제 등의 신고도 역시 30일입니다. 주택임대차도. 일방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임차인이 전입신고해버리면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임대차 신고할 때 담당 공무원이 다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이 뭐가 있냐면 연구임대주택, 30년간 살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신고를 했다면 또다시 한 번 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접수 완료한 때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동주민센터에 가서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319페이지 위반시 제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보정금 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부과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이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했고요. 주택임대차 신고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지득특례 여기에서도 한 문제 출제되겠죠. 특례라는 것은 특별한 예외입니다. 320페이지 양가로 1번 용의정입니다. 외국인이 뭐냐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그 다음에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고요. 3번 2분의 1을 밑줄 치십시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6번 외국 정부 국제기구도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상호주의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상호주의라는 것은 외국에서 하는 만큼 우리도 하는 게 상호주의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캐나다의 토지를 지득하면 무조건 캐나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반대로 캐나다 사람이 우리나라 토지 지득하면 무조건 허가받게 하는 게 상호주의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321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지득 보유 신고입니다.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지득하는 계약 부동산 등이라고 하면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만 해당됩니다.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간증이 신고해야 됩니다. 60일입니다. 60일 그 가로안에 법제 3조 1항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 즉 매매 계약은 제외한다. 매매 계약은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전부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있고요. 교환 계약이 있고 증여 계약이 있는데 매매의 경우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60일 이내에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계약 외의 원인입니다. 계약 외의 원인이 뭐가 있냐면 환매권 행사, 판결, 합병,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모두 6월 이내,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6개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다. 동그라미 4번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 분기라고 하면 3개월이 1분기죠. 시, 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5번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 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분기별로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양가로 입은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기역부터 322페이지까지 리얼까지 4개가 있는데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7번에 있죠. 27번 27번에 있습니다. 27번 외국인이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 군, 문, 자, 야, 네 군데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정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세 군데에서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외국인이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허가받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진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22페이지 맨 밑에 위반시 제재 양가로 1번에 있죠. 323페이지 맨 밑에 표에 이때까지 했던 거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벌칙까지도 같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고요. 허가는 신청하면 323페이지 맨 밑에 표에 보면 15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터 49번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허가 여부를 통보하는 거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324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문제. 틀린 것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지득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1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때에도 부동산 지득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기출 문제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말이 어렵고 약간 논란의 예지가 있는 표현인데 즉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60일 이내 또다시 외국인은 두 번씩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매 계약은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하지 않고 외국인의 경우 6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매매 계약의 경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또 한 번 60일 이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2번 경매로 취득한 경우 경매는 계약 이외의 원인이죠.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6개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받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전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계속 보유신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면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습니다. 5번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 1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자본금, 허결권, 구성은 전부 1분의 1 이상이죠. 초과가 아니고 맞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주에 토지거래 허가제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